들어가. 우와, 이게 뭐야. 여기 봐봐, 문을 잠가주십시오. 자신 있어? 모르겠어.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 일단 용기에 이거 붙여. 왜? 제 몸에서 빼야 되니까. 아, 진짜? 자기 말고 자기 정자가. 자기 아기 말이야, 자기. 아, 내가 진짜. 오늘 고체역 검사 결과 정자의 정상 카트라인은 3,900만 마리. 선생님은. 선생님. 우와. 양이 많네, 양이 많아. 떨린다고, 이제. 내 차례잖아.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고맙습니다.